마스 노래 불러달라고요? 마스? 저거 이거? 당신의 미소 때문에 별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을 알았어요 당신을 알았어요 이 노래도 괜찮다 별보다 빛나는 그 노래도 새해 듣기 좋은 노래 아닌가? 아니면 이 노래도 2021년에는 원희의 더욱더 빛나는 메모와 더욱더 멋있는 음악과 더욱더 뮤브들에게 사랑을 선물할게요 선물할게요도 괜찮고 15초고요? 15초고요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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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맹도는 말 네가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있잖아 사실은 너야 나는 너야 내가 너와넣뿐인걸 순차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궁금한 기분 믿음을 안겨 빼게 그대로 나를 너에게 선물해 그대로 나를 너를 출발 선언해 고도로 어렵다 이거 겨울이니까 어떤 분이 오랜만에 축복 고도로 맞나? 아 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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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에이 전문일 많이 되고 또 우리 피아노 레이스 대이식스 선배님 노래요? 저 이거밖에 모르는데 코드 안 해봐 다 다 신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